내 롱 얘 걸어지롱 내 옷이 지롱 만질거 지롱 에이 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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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꺌 아야야야야야 인간에 어떤 옷이야? 어, 그거 줘! 아이! 그러지 마 그 나 새 옷이야 나 그거 한 번도 안 입었어 하지마! 하지마! 줘! 물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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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한 번도 안 입었어! 어? 나중에 좋은..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입으려고 샀는데 12,900원 주고 줘! 이거 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안돼! 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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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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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빵꾸내면 안돼! 미안해 근데 안돼! 진짜 비싼 옷이야! 이마트에서 얼마 주고 샀는데 나 맨날 7,900원짜리 사다가 오랜만에 맘먹고 큰 맘먹고 12,900원짜리 샀는데 주세요! 아이아이아이아이 어떡하지? 어떡할까요 여러분? 투표해주세요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,900원짜리 샀는데 어이구 그래서 약간의 아이아이아이 물지마! 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 젤리 샀는데 더불어라 허재 이 옷 내 거라고! 이거 줬잖아 이거! 내가 입던 거! 이거 내 거야! 자! 안돼! 내 거야! 내 거라고! 안돼, 안 돼. 앉아. 메롱, 내 것 지롱. 메롱, 메롱. 메롱, 야구르 지롱. 내 옷이 지롱, 나 안 줄 거야, 지롱. 아, 밧구나, 안 돼. 내 옷이 지롱? 내 옷이야... 네 거야. 안 줘. 메롱, 야구르 지롱. 야구르 지롱.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